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사실만 얘기하면서 1년을 참아왔다. 유동규 진짜 형으로 생각했는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유동규의 입, 천천히 말려 죽일 것, 1년을 참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배경을 토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비리 특혜 의혹 사건 공판 휴용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1년을 참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1년 만인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죠. 유 전 본부장은 나와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며. 의리하면 또 장비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홀그만하다.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조사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며. 예전 조사 때는 그런 보호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젠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의형제처럼 지냈던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영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물증이 뒷받침 들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상관없다. 곤란하고 안 곤란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민주당 측의 접촉 여부에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되건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섭섭함과 함께 그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죠. 그는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곳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